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회로 모이는 날이라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영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저는 바로 그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그 말은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깝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 교회를 향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통해 함께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냥 믿는 척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지나가기만 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뭘 잘못했을 때 그냥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가 왜 이래 하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 말은 자기와 교회가 하나라는 믿음이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내가 한 몸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나와 별개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냥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했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아마 대부분 다 잘 모르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한 몸 같이 느껴지십니까? 끔찍하게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만큼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엄청난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대부분 다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교회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지역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우주적인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치 온드웨이 교회에 제기 헤이포드 목사님이 교인 방문 카드를 보다가 재미있는 카드를 하나 보았어요 어떤 자매님이 쓰신 건데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교회의 이름을 쓰는 난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 주소에다가 전세계 그렇게 썼어요 이런 분은 신학적으로 교회는 다 한 교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오늘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온 우주적인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공교회를 믿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온 우주에 있는 교회,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역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고 특히 선한목자교회는 속회까지 소속이 되어야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군인이 헌병을 만나서 검문을 받습니다 너는 소속이 어디야? 저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소속이 직속 상관이 누구야? 대통령입니다 너 부대 위치가 어디야? 용산에는 국방부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영창갑니다 그런 군인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맞습니다 우리의 최고 사령관 군인의 대통령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사단, 어느 연대, 어느 대대, 어느 중대, 어느 소대까지 분명한 소속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군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교회 소속이 없는 형편으로 교인은 없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이 대략 한 천여 명이 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등록 교인하고 비교하면 주일 출석 인원이 한 천 명 정도쯤이 더 주일 예배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분들이 교회 소속감이 별로 없이 교회에 오신다는 거죠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느 교회, 어느 소그룹 안에 정확한 소속감이 있으셔야 그분이 교인입니다 전체 예수님의 교회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분명히 갖기 원치 않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받았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은 일이 있거나 그래서 교회에 깊이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항상 좋은 곳이기만 합니까?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나 또는 형제 간에 가정 안에도 어려운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자라는 동안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한두 개입니까? 가족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부담과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가족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가족이 없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가족의 축복이잖아요 교회도 꼭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힘들고 시험되는 일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를 위해 책임져야 될 일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제 기억 속의 교회는 좋은 기억 많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회하면서도 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교회를 떠났거나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잘 모릅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만 많이 기억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동네에서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 지금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거죠 그들을 만나 볼 때마다 마음에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일찍 저렇게 교회를 포기했을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교회 중요해요 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 내가 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생활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나도 교회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길 테니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쁘니까 뒤로 미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건 산에서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때 여덟 가족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구원 받을 이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 예수님이 단장한 신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지금 주님은 단장에 가고 계십니다 이게 바쁘다고 해서 뒤로 물릴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됩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선순위에 항상 먼저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특별하게 눈에 뜨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천국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약하고 악한데 교인이라도 다 약하고 악한 게 마찬가지인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천국 같을 수 있습니까? 너무 기준을 높게 잡으면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때는 정말 두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복음 안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의 몸을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건설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적으로 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위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다 공동재산으로 그렇게 살았다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15절에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을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쉽게 써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소유라는 의식도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고 왕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한 것 보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파해야 될 것은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타락이 뭐죠? 도대체 교회가 타락한 것을 뭘 보고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 섬기시는 이런저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섬기는 그 파트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 사람이 왕노릇, 사람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일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모이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신 걸 모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도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신 거예요 교회라고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서나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오직 관심은 거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 예수님의 교회여,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주장이나 계획을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꺾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의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과 달랐어요 그래서 내 주장과 계획을 꺾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화가 났어요 교회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해라, 감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막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마음을 바꿔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본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겨우 참았어요 겨우 기다릴 수 있었어요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겨우 기다릴 수 있었던 그랬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고 사는 사람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계획, 내 감정을 다 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꺾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될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제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을 투표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이 오늘 결정되되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선정되어도 그에게 순복할 수 있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숨이 멎을 듯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려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장로님이 늘 주님께 순종하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되어도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목사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물건은 아깝고 하고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장로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정주와 판단이 있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안 돼, 저 목사님은 안 돼 그리고 또 마음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안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교회일, 이제부터 나는 교회일 적당히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할 게 뭐 있어 나 지켜볼 거야 잘 하나 안 하나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날 다 드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깨닫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시더라도 제가 원했던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 꺾고 내 감정도 꺾고 내 기분도 꺾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받으러 나오신 남자분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늘 교회를 옮기려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제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왕 되심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쉽게 내가 왕 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쉽게 사람이 왕 노릇 하는 것을 보아요 그게 교회 타락이에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왕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교회 타락이에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바르게 가야 돼요 교회가 잘못하거나 죄를 용납하거나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러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 구절을 명심해야 돼요 사랑으로라고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도 똑같아요 옳은 말을 하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 애들이 많으니까 때때로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보여요 그럴 때 아이들을 따끔하게 훈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짧지만 아주 오래 마음에 남는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이게 지혜입니다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려면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다른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도 다 허물어졌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힌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주변인 아랍국가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어떤 것도 허물 수가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빌레몬소에 보면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돼요 요즘은 주인, 종 없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주인하고 종하고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인지 아닌지는 교인들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까? 마음이 안 드는 사람,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사이의 장벽도 반드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정말 하나 되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레몬소 4장 2절에 사도바울이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교회 지도자인데 사도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 주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안 드는 사람, 하나 되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 속교회에 있거나 또는 여러분의 선교회나 또 함께 봉사하는 부서에 있거나 혹시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주 안에 있는 자세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태훈 목사님 아이를 낳았어요 밤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12시에 가까워요 누가 도대체 이 밤에 문자를 보냈나 그랬더니 해산하러 지금 아내가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주무시는데 제가 깨워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밤에 문자를 보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간단히 기도했어요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기 사진이 전성되어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기 잘 낳았습니다 3.2kg인가 그렇다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 전두사님을 계시다가 지금 목사님으로 나가 계시죠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인상 깊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참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때 자기는 어릴 때 깡패 같은 학생이었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왜 깡패 같은 학생이었냐면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깡패가 아니고 깡패 같은 학생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학교에 불려와서 학교에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의 만행을 다 듣는 동안 밖에서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오신 어머니들은 각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무서울 것 없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어머니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등짝을 맞아가며 집으로 향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없이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제가 어머니께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참 이상하더라 우리 아들을 엄청 나쁜 애로 알고 계시더라 이 얘기 저 얘기 하길래 그냥 안 듣고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 그렇지 그 이후로 저의 행동은 어머니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집을 나가자고 할 때 저는 어머니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저는 어머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화나게 해도 어머니 때문에 참았습니다 저의 마음을 온통 어머니께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창피를 당했으면서도 저를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잘못을 오히려 용서해 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저의 목숨을 주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만 말해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어머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제가 죽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은혜 하나가 이렇게 깊이 와닿은 사람이기에 그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나마 틀림없이 아이를 잘 기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이런 어머니의 은혜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눈이 뜨이면 교회에 마음이 벽 가지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교인이 많다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 마음이 벽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벽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신앙 생활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내가 원해서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나 보니까 그 아이예요 눈 하나 코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나 보니까 그 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다듬고 기르고 가르치고 이렇게 길러간 거 아니에요? 교인들끼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새가족을 섬기는 일이 교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 와서 마음을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이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탁드려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관심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글을 목회화 신학에서 봤어요 데이비드 깁슨이 쓴 겁니다 내가 간호학 수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남짓 되었을 때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게 되었다 나는 세심한 학생이었는데 시험지를 대강 훑어보고는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청소하는 여자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그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였으며 나이는 50대 정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마지막 문제를 답할 수 없었고 그 문제는 공란으로 해서 답안지를 제출했다 수업이 끝나기 전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가 쪽지 시험 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정도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후에 나는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여자 이름이 도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여러분과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름이 궁금해지게 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세요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이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합니다 어떤 새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새가족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10주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가족 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10주씩이나 이렇게 양육을 받게 하냐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오해거든요 10주나 양육을 받다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주나 양육을 받는 말이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여러분 집에 새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으면 새가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애가 낳으려면 몇 달 걸립니까? 10달 걸리죠 10주 만에 낳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10주 만에 애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새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10주 만에 결혼했다 빨리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엄청 빨리 한 거죠 만난 지 10주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왔는데 10주 동안 양육해서 새가족 등록이 됐다 그러면 빨리 된 거예요? 늦게 된 거예요? 엄청 빨리 된 거죠 그러니까 10주 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주 만 한 거지 아멘입니까? 10주 만 한 거예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10주 만 한 겁니다 새가족이 되는 일은 오늘 만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이건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도 여전히 한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한 분이 적어도 한 사람과 10주 동안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깊이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형편도 알고 그도 이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10주 만 하고 더 길게는 못 하겠어요 기다리기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10주 만에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새가족 되는 일은 한 몸 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나 하나가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하나가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나 하나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교회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몸이니까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한국 교회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건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한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온전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